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환 보건의료단체연합회 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응수 민주노총 비대위원 참석하셨습니다.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 이팀장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법안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안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던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21대 국회에 또다시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처음부터 의료영리화와 방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 최순실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미르제단 등에 돈을 낸 대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정을 요구한 주요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마디로 서비스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 법안이자 재벌 대기업의 수권법안입니다. 정의당은 물론이고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이 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함께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법안은 그런 역사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정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관련 4개 법률안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할 테니 통과를 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영리화는 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외하겠다는 4개 법률안이 아니고서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보건의료법안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의료영리화가 아니더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와서 서비스산업을 따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것은 10년 전에나 할 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더불어 포털 회사부터 은행,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골목상권까지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하나로 묶어서 기획재정부가 총괄해서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대나 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지금 서비스업에 필요한 것은 민간이 창의를 발현토록 하면서도 또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 완화법을 내세워서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규제 완화법안입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돌아섰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저와 정의당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노동 그리고 시민사회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참석자분들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 이팀장님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 하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으며 지난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은 의료, 교육, 환경, 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시민의 안전, 공공성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적용 대상을 농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이법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처럼 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동조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 하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시민의 삶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 민영화 등 시장의 의존을 높이려는 정부와 국회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추세면 환자를 수용할 병상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등 복지 확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당장 폐기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 적극적인 재정정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단체역업 전진환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면서 동시에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서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보건의료를 이 법에서 제외시켜서 의료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민영화나 철도가스 전력민영화는 해도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의료를 빼서 괜찮다는 말 자체가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의료단체로서 이 법이 민주당이 발의한 안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없앴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직접 손보는 방식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법을 우회하는 예외적 조치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법을 손보지 않겠다라는 것은 완전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법상에 영리병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역대 정부들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서 설립할 수 있게 뚫어놨습니다. 영리자회사도 마찬가지로 의료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라는 통로를 이용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민간의료보험사가 돈벌이하라고 정부가 의료법, 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무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이 사고 팔게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도 정부가 의료법을 우회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민주당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의료산업화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여전히 의료민영화법안이라는 사실이 조금 더 달라진 바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고 거꾸로 의료민영화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나온 사무총장 이성원입니다. 5년 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저희가 문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통령 직소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작성한 유통산업 발전 기획안이었습니다. 그 서류에 의하면 유통산업에서 자영업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의료민영화로 생긴 일자리에 편입시킨다. 그리고 유통산업은 복합쇼핑몰 등에 대기업 자본을 투입해서 선진화한다. 라는 내용의 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바로 그 회의 결과를 실행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후 이 법안이 대기업들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을 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한 대기업 수건법안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하여서 저희는 수많은 자영업 정책들을 제안하고 때로는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촛불로 태어난 정부와 여당에서 대기업 특혜 최순실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다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안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서비스 발전법과 지금의 발전법이 다른 법입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그때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당입니까? 지금 전국의 중수상인 자영업자들은 국회 앞에서 자영업 민생 5법 통과를 촉구하며 열흘 넘게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여전히 대기업 규제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통재벌들의 자본이 투여돼서 골목상권을 말살할 것이 확실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코로나 시대의 필수적인 중수상인 자영업자보호법입니다. 대통령마저 요청한 이 보호법을 외면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촛불을 드는 사태가 없도록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당장 폐기하고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의 지적을 민주노총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정의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1차 산업인 농림업, 2차 산업인 제재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표준 산업 분류상으로도 16개 대분류를 포괄합니다. 고용에서도 70%의 취업자가 서비스산업에 일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발의하고 이번에는 야당도 자신의 입법안을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산업에 대한 정책들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재부 독재의 나라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심각합니다. 공공부분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안이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에는 공공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필수서비스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전기, 가스, 수도, 금융, 보험, 교육은 물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까지 포괄합니다. 이런 필수 공공서비스는 산업발전 이전에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돼야 하는 영역입니다. 설사 산업의 발전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철저히 우선이 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모두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는 지금은 오히려 사회공공성 강화 기본법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둘째,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문제입니다. 기재부는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최근 경제, 재정, 정책의 난백도 문제이지만 이제까지 기재부는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신자유지적 효율성, 수익성 논리를 쫓아온 부처입니다. 지난 정권들에서 공기업 민영하에 성공되었으며 공공성을 첨예할 성과 문제를 공공기관에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정운영을 보아도 기재부는 가장 불평의 부처입니다. 심지어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이면서도 노정협의에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가 이번 정부에서도 예전합니다. 심지어 청와대조차 기재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는 마당에 공공성을 첨예할 기재부의 전형을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경제를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첨예하고 기재부를 더욱 괴물로 만들 법안입니다. 국회 여야 정당은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총회 김윤정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서비스 발전 기본법 재정 중단을 요청하고자 기자회견 발언을 시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지난 18대부터 현재 21대까지 매 국회마다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영리 산업화로 변질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2조를 통해서 모든 사업 분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 확보가 필수인 의료 부분을 포함하여 철도, 가스, 전기,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된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비영리 공공서비스 영역을 파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와중에 의료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가 모든 사회 공공서비스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위원회에서는 기재부가 모든 공공영역의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권한자가 되어 의료용리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본문 5조에서 7조에 따르면 그 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는 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경제부처인 기재부로 통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는 행정독재를 부추길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더불어 법이 통과될 경우 교육이나 의료정책이 중업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고 더불어 투자라는 미명하에 경제부처의 주도로 의료 등 공공영역이 자본이 요구하는 요구에 따라 상업화되는 순서를 밟게 될 반응성이 큽니다. 공공부문 영리화를 부추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발전이 아닌 현재 코로나19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됩니다.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을 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선을 비롯해서 노동시민단체는 이 기본법을 퇴제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